경기 시작됐습니다. 6라운드 아산과 부산 호물로 호물로 정면 찔러진 볼 뒤쪽으로 빠져갑니다. 날띠 볼! 오! 들어갔어! 골듭니다. 골 주심이 골키퍼가 미처 건드리지는 못해서요. 지금도 오른쪽으로 정말 잘 열어줬고요. 2점이 없었습니다. 슈트를 낼게요. 황태자죠. 골을 만들어냅니다. 선치골을 다 내는 부산 호물로 정면 호물로 다시 출렁니다. 됐어요. 됐어요. 이동준인데요. 이동준! 아 이거 부르면 그냥 레벨을 두네요. 페널티인데 아 주심의 판단이 글쎄요. 아 지금 갑니다. 아 그래요. 왠지 얘기가 길더라고요. 네. 찍었어요. 네. 아 됐습니다. 그러면 다시 골 냅니다. 이건 골과 연결돼요. 네 골입니다. 페널티가 찬다 아무튼 경기가 속현되기 때문에 계속 인플레이가 되거든요. 자 이준석 선수가 지금은 양형봉 골키퍼가 세이빙을 뜬다고 생각하고 네. 다운디로 찬 것 같은데 네. 노을이 자신에게 다시 떨어졌고 다음 주 토요일은 저희가 광주로 내려가서 광주 경기 직접 주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. 자 측면으로 안현봄 쭉 골! 완벽한 찬스입니다. 공간 잘 만들어냈어요. 그리고 타이밍도 참 좋았고요. 고무혈이죠. 고무혈 개인 득점 여섯 번째 골! 아산의 카운터 되게 정말 빨랐고요. 아산도 득점할 수 있죠. 파워라니 다시 역습입니다. 한지호 측면으로 어? 찍었어요! 다시 네 야 이동조 선수 이동조 이동조 참 바지런한 선수예요. 이번엔 멀리 있는데 공에서 뜸을 들입니다. 뜸을 들이는데요. 액션! 움직이는 거 보고 차요. 기가 막히네요. 이전에 골키퍼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. 야 확실히 홈런 선수이 키군요. 네 무주공산입니다. 그렇습니다. 페널티는 눈과 발로 차는 거예요. 눌러봐서 김동진 일단 몸으로 막았습니다. 올렸고요. 가슴으로 떨어뜨리고 왼발각두스 골! 터집니다. 권영현이죠? 지금도 아닌가요? 맞습니다. 권영현 지금 세컨볼 잘 잡았고요. 쉽지 않은 슈팅에 원바운드 되면서 마무리 짓습니다. 그렇습니다. 권영현 188세 재킥 자 디에고 오른발라 슛! 골! 됩니다. 아 디에고가 또 한 골을 추가시키네요. 5대1이 됩니다. 지금도 두 경기 연속 골인데요. 네 디에고 솜스의 장점을 최대한 보여줬고요. 금리 스승 개인 득점 두 골 두 번째 골을 거트리는 디에고 완벽한 골입니다. 주세종 아 됐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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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골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. 1명줍니다. 큰 박수 보내주신 거예요. 좋아요.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산팬들